최우수 연기상 미니시리즈 남자 굿바이 미스터 블랙 김강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라고 두 사람 뿐이었다고 근데 이제 그쪽으로 다 잃어버렸어 온빨 로맨스 류준열 W 이종석 한 번도 해피엔디 정경호 사랑스러운 흠 있는 여자 사랑은 둘이서 같은 방향을 보는 너 말하는 거야 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최우수 연기상 미니시리즈 부문 남자 수상자는 축하드립니다 W의 이종석 씨 네 축하드립니다 이종석 씨는 W에서 현실과 웹툰 세계를 넘나드는 주인공 강철력을 소화해내며 흡입력 있는 연기로 강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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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수상수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우리 감독님이랑 정대용 감독님이랑 성재영 작가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효준 누나 위성형 위성형이래 유성 선배님 감사드리고 시현이 형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YG의 양사정이 오늘 생신이라고 들었는데 생신 축하드리고요 엄마 아빠 사랑하고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종석 씨 네 자 계속해서 여자 부분이요